안녕하세요 IM입니다. 이번 시간엔 녹스나 LDF 플레이어 테스트 체구랩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감염이 테스트 체구랩에 감염이 되면 방법이 없어요. 프로그램 자체를 다 삭제해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컴퓨터에도 영향이 굉장히 좋지 않고, 그리고 이 테스트 체구랩은 중국에서 넘어온다는게 확실시되고 있어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가 있을 거에요. LD나 녹스나 MSI나 MSI나 자기의 프로그램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세요. 자기 프로그램 대구서 오른쪽 마우스. 다 위치는 똑같아요. 파일 위치 열기 그 다음에 위에서 adb.exe 실행 파일이에요. 이거를 삭제해 주십시오. 삭제하고 휴지통을 비우세요. 삭제하시고, 그 안에 그 상태에서 빈 공간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텍스트 문서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adb.exe 새로 만드시는 거에요. 명령어 상관없이 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파일명에 오른쪽 클릭하셔서 속성, 보안 이런 화면이 뜨면 보안 클릭하시고, 보안에서 편집. 아래로 내려서 모든 권한, 거부 여기를 체크하시면 다 체크가 돼요. 그 다음에 확인. 앱 플레이어를 실행해서 일반 설정에 루트 끄기 해주세요. 체크 해제 하셔야 됩니다. 체크 해제. 그 다음에 바탕 앱에서 설정 들어가셔서 보안. 알 수 없는 소스를 이 체크가 돼 있을 거에요. 이거를 해제해 주세요. 안한다. 알 수 없는 출처에 앱 설치 허용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깔고서 다른 프로그램을 깔지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감염이 되더라구요. 이게 뭐 테스트 앱의 체크를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그래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테스트 체크를 앱 차단은 앱 플레이어로 사용하신다면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번째 단계는 완료가 됐구요. 이제 두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는 디버그 브릿지를 차단 했다면, 이제 두번째는 포트, 들어오는 포트를 차단하는 거에요. 이제 뭐냐면 중개수 들어오는 길을 차단한다는 얘기죠. 윈도우 시작에서 설정 누르시구요. 이렇게 설정 화면이 떴을 때, 검색에 방화백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올 거에요. 만약에 이게 안나오시면 다 치시면 됩니다. 쳐서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서 고급 설정. 클릭해 주시구요. 인바운드 규칙, 새 규칙.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 종류가 이제 뜨면, 두번째 포트 체크. 그 다음 눌러 주시구요. 다음 누르면 아래에 내려갑니다. tcpt 이거 체크해 주시고, 특정 로컬 포트 체크해 주고, 이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요. 숫자 확인하셔서 띄어쓰기 없이, 5555-5600, 555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클릭하시고, 작업에서 연결 차단. 이 포트를 연결 차단하겠다는 얘기죠. 프로필 가셔서 체크 다 해 주세요. 도메인, 개인, 공용 다 안 하겠다. 다음 클릭하시고, 이름은 뭐 맘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마침.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차단이 끝납니다. 당장입니다. Panden, 에. 조금.